안녕하세요 도리아입니다. 오늘은 발 드로잉을 가지고 왔습니다. 발 그리기는 5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도형화입니다. 발목과 발등은 네모, 복숭아뼈, 발꿈치는 동그라미, 발날은 세모로 간단한 도형으로 그려줍니다. 보조선을 사용하여 발 구조의 도형화를 그려주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가락을 그려주기입니다. 발날의 선을 따라 발가락의 개수대로 직선을 그려줍니다. 발가락이 어디로 뻗어나갈지 표시해주는 작업입니다. 그 직선을 따라 타원형을 그려주어 발가락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도형을 그려줍니다. 세 번째 단계로 외곽선을 뚜렷하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발의 외곽을 그려줄 때는 꺾이는 부분을 잘 관찰하여 그려줍니다. 꺾이는 부분을 곡선을 잘 이용해서 부드럽게 그려주고, 강약을 이용하여 외곽선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꺾이는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톤을 추가할 때 형태가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부분에 강약을 잘 주어서 확실한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단계로 명암 그리기입니다. 밝고 어두움을 나누어 명암을 표시합니다. 밝은 부분은 은은한 회색 톤으로 주어서 입체감을 더해주는 작업입니다. 빛을 받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제외하고는 은은한 회색 톤으로 그려주세요. 은은한 톤으로 밝고 중간 어두움을 잘 그려주었다면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선의 강약을 주어 마무리해주는 작업입니다. 발에는 발톱이 있죠? 발톱의 라인을 너무 강조하여 그리지 말고 은은하게 그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체 부분에서는 치아나 손톱, 눈동자 등 같은 밝은 고유색을 가진 신체 부위는 너무 밝게 만들거나 경계선을 너무 진하게 해주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처리해주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진한 선으로 외곽을 좀 더 뚜렷하게 강약을 주어 부드러운 곡선을 표시해주면서 그려주면은 좀 더 매끈한 스케치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드로잉 하세요. 자,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